나 그런 말에 대답할 거 없고요 나 술 마신 적 없고 약속 깬 적도 없고요 누가 그러는데요, 이번엔? 나 술 먹고 다닌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린 누가 그래 술 마시잖아, 너가! 누구긴 누구겠어 당신 친구들이겠지 날 너무나도 잘하는 그 새끼들이겠지 아니 그 친구들이 괜히 그런 소리를 하니? 개새끼들 아, 지겨워 진짜 도착해! 누군가가 저 coord하는 낚을 타일이 있었고 그게 누구지? 맘이 또 나에게 사람은 결정도 Baker 맘이 또 한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